테이킥 띠어 Look I just flip the switch Flip flip I don't know nobody else that doing this Body start to drop Hit the front Now they wanna know me since I hit the top Now it's a roll right on Stay Hold Back Christian This is the one who wants to go to Christian This is the one who wants to go to Christian I'm gonna love you with the Euro's depth I don't want to go on Catch me cause I'm gone Out of them gone How I go from 6 to 23 like I'm LeBron Serving up a pack Serving up a pack 아하 하지만 다시 한 번 내주는 과정 크리스찬입니다 그대로 오른발 스태어 크리스찬 오른발로 때립니다 크리스찬인데 확실히 첫 경기부터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아 굴절 돼 있군요 좁은 공간 압박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강릉이 판정 파울 아닙니다 크리스찬 끊어냈고요 뭐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크리스찬이 끊어냈고 천안시 죽고 다음 내주는 과정 약간 잘 받고 크리스찬이 뺏어 지금 치열해요 주는건 싸움 크리스찬이 높게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따냈어요 속도 살려봅니다 좌측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 높게 올려줬습니다 태도 네 강릉 tadi resilient Ziege 온 respect 일반적인 매번 음악 옛날 뭐 앞으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또 역습을 통해서 많은 실점을 했었던 장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찬 이번에는 왼쪽 바라마스 후반전 되면 지진우성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반전 같은 볼을 잡고 수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팬들이 있어야 이 모든 리뷰가 있는 이유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끊어내고 있는 것들 왼쪽에서 빠르게 크로스 울려줍니다 헤더어어어 오오오오! 벗어놓고 다시 한 번! 고! 헤더 오 2공 일단 빠져나오는데요 크리스찬 살라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벌려줬어요 백승우 바로 크로스 연결 쥬니어 머리로 백승우 헤더 수비의 클리어링 크리스찬이 멀리 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랩쪽 터치라인 부alls 정체건 이어가회 후방홍백 오마오마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동점 꼴이 주인공 윤용호가 Word 최선히 내줘오 강릉시민 파이팅 이라고 또 한구요 네 결국에는 강민이 가져왔습니다 드리브 돌파 최시온 후방으로 넥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색톱본을 보시는 건가 제가 악기 쪽은 잘 모르는데 확실히 종합운동장 처리 준비 올려줍니다 감겨 들어가는 공 헤덤 옆에는 올바를 올려주니까 낮게 수비 헤덤 세커볼 나 머리 뒤로 막 술려주는 건가 아니라 네 발로 다 놓을 수 있어 하는 그런 플레이를 플레이를 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도 넣었고요 그렇죠 오케오에 샴파 괴닝도 마rakaku 오케오에 샴파 담가니깐 두두 오케오에 샴파 괴닝도 마rakaku 오케오에 샴파 담가니깐 두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